여보 다녀올게 애들 잘 보고 있어 응응 조심히 다녀와 주말인데 또 애들이나 보고 있어야 되다니 소파에 누워서 그냥 티비 보고 싶은데 그래도 좋은 아빠라면 주말에 아이들과 놀아줘야겠지 리아야 리아야? 얘가 뭐해? 뭐해? 리아야! 오늘은 주말이니까 아빠랑 같이 놀기로 했잖아 뭐해 너 뭐해? 리아야? 너 어디 아프니? 치체 놀이 중 응 치체 놀이? 치체 놀이 말 못해요 자 치체 놀이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빠도 놀아줄게 그냥 죽은 척 하는 거죠 응 뭐야? 그러지 말고 오늘 계획대로 아빠랑 놀이터 가서 놀자 계획은 무슨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아빠 시체놀이? 잠깐 이거 좋은데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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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지 리아야 그러면 우리 계획을 바꾸자 우리 같이 시체놀이 하는 거야 좋아요 그래 그래 아빠는 그러면 소파 위에서 이렇게 시체놀이를 할게 잘 봐봐 아이고 시체놀이 재밌다 아빠 그냥 누워있는 놀이라서 신났죠 아니야 진짜 아빠도 시체놀이 재밌을 것 같아도 그래 리아야 그러지 말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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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너 죽은 척 잘하는지 내기하자 어때? 어 그래요? 그러면 나는 내 방에서 시체놀이 해야지 그래 아빠도 시체되는 거 봐 보고 가야지 그래 그래 누가 너 시체놀이 잘하는지 내기하자? 나 걸어가면서 시체놀이 해야지 이렇게 재밌는 놀이가 있다고? 시체놀이 하면서 소파에서 쿨쿨 낮잠이나 줘야지 이게 웬 떡이야? 그럼 잡을까? 시체놀이 시작해야지 시체놀이 시작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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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학교도 안 가는데 같이 놀지 않을래? 아 내 생각에는 말랑이 거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소꿨놀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꿀째리랑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놀이딱 나가서 놔둘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집에서 아빠 비상금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оп 뭐 해? 이게 뭔데? 이렇게 죽은 척 하는 거야 아니 그걸 왜 하는데? 말 걸지마 아 나 심심하단 말아 너도 해봐 재밌어? 한번 해볼까? 한 시간 뒤 루루야 근데 니 가슴팍에 있는 그건 뭐야? 이거 이거 케첩이야 진짜 뛰어라다 두 시간 뒤 드럽게 재렸어 이건 그냥 누워있는 놀이잖아 심심하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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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는 말 안해 제발 이런 거 말고 나와서 놀자 아빠랑 누가 더 오래 죽은 척하나 내기해서 뭐? 아빠도 이렇게 노잼 놀이를 하고 있다고? 히히히히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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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이 재밌다 케첩에다가 감자튀김 찍어 먹어야지 으흠흠 아빠 아빠 아우 맨락아 케첩을 아빠 뭐해? 자? 나 심심하다고 심심하다고 진짜 놀이 중이야 아 그거 말고 딴 거 없어 그거 재미없다고 아 그거 왜 하는데 아 진짜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놀자고 시체는 말 안해 그래 그래 오빠랑 아빠는 똑같다 그냥 둘 다 나란히 탈모나 걸려버려라 탈모? 시체는 탈모 안 걸려 아 오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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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일어날 거야? 아 음 아 너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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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으아아아 못 참겠다 심심해서 못 참겠다 으아아아 뭐야 이거 다녀왔어 얘들아 여보 나왔어요 아유 어? 피 피 어 여보 여보 이거 뭐야 이거 피? 이거 뭐냐고 어 맞다 애들 리아야 요리아 어 리아야? 리아야 일어나봐 리아야 일어나봐 아이 강들아지는 거야 빨리 리아야 어 어 아니요 시체 놀이하다가 깜빡한 거 졸였지 뭐예요 어 어? 여보 왔어? 응 어 시체 놀이하다가 깜빡 졸았네 놀이? 그럼 아까 거실에 있던 그 피는 뭔데? 아 그거 개차 먹다 걸렸지 시.. 시체 놀이 시.. 시체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건데? 으응 야 니가 설명해드려 음 시체 놀이는 아무 생각 없이 어 이렇게 누워서 죽은 척 하기에요 그걸 왜 하는데? 에이 에이 글쎄요 아냐 아냐 여보 이거 진짜 재밌어 애들 놀아줄 딱이야 아무것도 안해도 돼 그냥 어? 너무 좋던데 이거 이거 진짜 안심해라 아휴 요로로는 글쎄요 요로로도 시체 놀이 중인가 아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휴 진짜 아휴 요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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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왔어 어? 요로야 너도 시체 놀이 하는 거야?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? 나..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너 시체 놀이 아니야? 어? 요로야! 아휴 나 이제 괜찮아 요로야 요로야 다행이다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야 시체 놀이를 하라니까 진짜 시체가 되면 어떻게 해 뭐? 어? 오빠가 안 놀아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여보 어? 그리고 내가 애들이랑 잘 보라고 했죠? 어 어 나도 애들이랑 최선을 다해서 어 죽은 척 놀이를 아이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? 야 그게 최선을 다한 거냐고 그게 그게 최선을 다한 거냐고 이제부터 우리 집은 시체 놀이 금지야 야 시천놀이 금지인 건 몰라 그만해 내 오켈을 홀드 채널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